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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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번에 해볼 것은 앰버 스펙업을 위한 핫폴 22석 노작을 하나 썼어요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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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0억 10세트만 사도록 할게요 10세트면 얼마죠? ㄷㄷ 일단 옵션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ㄷㄷ ㄷㄷ 일단은 레전을 올라가.. 가야 되는데요 근데 120개 던졌는데 유니크 안 가는 거고 어? 어트 된 일이고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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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개망했네 레전은 몇 프로 확률이고 ㄷㄷ ㄷㄷ 1프로면 100개네 ㄷㄷ 이거 다 쓰기 전에 레전가면 그래도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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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템 못 샀는데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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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전 안 가나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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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망했네 그냥 ㄷㄷ ㄷㄷ 레알 론도 없네 ㄷㄷ ㄷㄷ 에디셔널큐부터 돈좀 바라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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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레전드 리 진짜 안간다 아니 너무 나만 오는 게 없어 아 어떡하디 아 짜증나네 아 뭔데 상관치 않게가 되나? 일단은 아무거나 30발 좀 띄워볼게 아예 띄우면 팔아야되나? 그것도 참 애매하네 3줄 떠오면 어떡하나? 아 27은 좀 30가자 아 아 방어로 33은 좀 아 진짜 이건 좀 내 탭만 아니면 돼 130 아 HP 30은 좀 아 왜 굳이 이런 것만 나오는 것처럼 아 뭐 띄우냐 아무거나 30이야 아무거나 아 돈을 줘야 되잖아 자보 자보 자 자보 월스텍 구류 끝났음 2시간 4강 아 아무거나 30인데 이게 한 번이 안 나온 거야 아무거나 30 한번 띄우기 쉽지 않네 아 도릴 메소가 없구나 아 도래 아 왜 이렇게 배소드려요 으 leri 예 오 4 이런 라는 assumes 상처 육 액 어 으 아 아... 30% 아무거나 안 넘어... 툴큐... 나무고 던져야겠다 아... 어... 바...바로 뛰어버렸구요 아... 억울해 레알... 개선해다... 3시간 사과... 큰 거 온다 어 방종? 어 어어 밥 먹고 요거 하고 방종 해야겠다 아니 아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방송 종료가 됐네 방종 아 근데 레이어는 좀 안 팔릴 것 같기도 애매하지 않나 요 느낌이네 어우 390억이야? 근데 나 얼마 정도 썼지? 283,000원에 30만원 40만원 어 나 괜찮네 생각보다 양호하다 저 정도에 팔리면 그래도 나름 본전해서 느낌이 나네 야 쓰읍 덱포가 났으면 그냥 썼을 것 같은데 아쉽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뭐 더할 자산이 다 없어졌네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